오늘은 캐치마인드를 할거에요 캐치마인드가 무엇이냐 캐치 잡아내다 마인드 마음을 마음을 잡아내는 로맨틱키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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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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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 오늘 그 놈이랑 게임하기 전에 자기소개 한 번씩 가죠 자기소개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하고 있는 김재헌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은 과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새 메이플에 비쳐있는 노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진코믹스에서 성인 만화를 그리고 있는 레바라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정해완 와나나입니다 정한속사정이라고 해요 아이 홍도 뱀이에요 아 저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지 못하는걸? 아 아닙니다 어른되서 보세요 네 몇 년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와나나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작가 와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이 작가 아니면서 작가 아니면서 작가는 빼자 와나나님 작가세요? 네 작가 휴대에 가고 있는 작가고요 아 작가세요 네 그 하하하하하하하하 컨테이너를 어디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진짜 자기소개가 필요한 나머지 한 분 네 박채우님 네 감사합니다 오우우우우우 레바라바님 오늘 약속해 주셔야돼요 저희 유튜브엔 쎄게 그려주셔야됩니다 저희가 노란 딱지가 걸리면 안돼요 이거 맞아요 일단 주체가가 여기 꽈뚜룹 있잖아요 네 선서를 한번 넘어갑시다 아 오케이 선서 오늘 어떤 일이 이 방송에서 벌어졌고? 아 계속해 하지마! 그냥 그래도 책임은 지겠다. 네, 끔토르 책임이면 상관없어. 맞아, 끔토르 책임이면 상관없어.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끔토르 때문임? 네. 내 차례이네요. 네, 노놀린님 차례입니다. 기대할게요. 아, 니놈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저게, 그거야? 홀뼈질하지마, 이씨! 음... 오, 예! 에이! 그렇지! 철기시대 미리! 아닌데? 이거 누가 그리는 거야, 지금? 저요, 저! 오케이. 가토르의 시선으로 봐야돼. 뭐야? 뭐야? 아, 눈치 없어, 누구야? 오케이, 레츠고! 이상하게 그리지 마세요. 뭐야? 왜 봐? 잉잉. 노딱! 변태! 형,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형의 평소 이미지야. 뭐야? 아, simultaneous 많네. їх assure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거야? 아, 역시, 작가. 어… 좋ãy Ne yon 그러면서도 근처에 또 글을 흘러들 수 있는 Would H между. 지인디 바뀐 đã 지시権으로Don? 난 Chrys 32000가 miracles入 grâce하는 걸 Ass. 아, 네 года. 아주 정상적으로 sher potatoes 이렇게만 하면 돼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메한 전 최고안 Buttぞ 휴지 odd 히히리cit 간발 죄송한데 이거 우소 되나요, 이거 근데? 판상 싱기 개동 개동 감동 알았음? 가 cruc paddle이야 머리가 나요? 머리가 나요? blowing 영 입장에서는 감동적이긴 해 머리가 나는게 죄송한데 저 머리칸 아직 나요 에이 왜 preocuble engages 공연두 systemic 염증 식힌거 같은데!? ㅊ ㅊ ㅊ이에요? 뭐야?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어.. ㅊ ㅊ ㅊ ㅊ ㅊ 10 진 쓰레기! 랄드 포킹 덤즈 유전 건짐! 아들의 눈물. 도둑뽑뽑뽑뽑뽑뽑뽑뽑뽑뽀 엔치 개임드네 진짜 아 진짜 어제의.. 휠체욤 대마총? 오늘? 대마총? 역시! 어! 공림천 원 또 감사합니다. 저기요. 뭐야 뭐야! 뭐야? 도돌리 머리 없음 도돌리 요근도 없음 아니 진짜 흑킹놈 야 이 새끼야 아아 와아 킹룡 왕룡 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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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 용왕 이씨 이씨 남은 거 잘 그렸죠 작가님 아 그럼요 나쁘지 않았어요 뭐야 가난 난 작가 아니잖아요 아 너무 어려우겠다서 조용한 거 축하라 해주세요 오 저기요 저기 걸찍 걸죠 꼴등이 1등한테 구독권 쏘기 한 20개 쏍시다 쫄리면 빠지시던가 나만 아니면 되는거 아니야? 오케이 나만 아니면 돼 백지 백지 코 가짜 가짜코 거짓코 공육중심 어 뭐야 뭐야 너덜리 채팅보지마 양심이 머리 목은 만큼 없구만 여러분들 제 눈썹 걸게요 예 아니 왜 맞춰도 모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사람이 못 쓰는 고추! 아 미스터 미스터 샴푸가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돌리형 집에 갈 때 트리트먼트 인용하니까 그게 뭐냐고 물었어 야 내가 잊다고 했잖아 옛날에 가발에 쓰던 거 남은 거 뭐야 가발에 써? 난 머리에 쓰는데 큰강? 큰.. 큰강?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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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당첨에 누가 저렇게 그려 여러분 저 한 번만 안 참아도 돼요? 오케이 해봐요 이게 저거를 생각하면 안 돼 저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섯 글자야 여섯 글자 트리플 플레이? 아아 진짜 저걸 어떻게 맞춘거야? 노선이 그만봐 근데 레바가 저정돈 많이 참긴 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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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탕만 끓을라고 파탕 키스 몰라 시 주 영 어이 0 0 시 하은 쥬전 뭐야? 안돼! 나 재원이 킬났다! 이제 김재원 김재원 X댓다 야 잠시만 와 100번 이거다 나 딱 이것만 그릴거야 나 이것만 그릴거야 윤리 아니야 이거 윤리?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악 김재원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이번에는 4등 어때? 4등이 1등에 정해주는 포스트프레 납득해야 돼 그 사람이 오케오케 프라이가스 프라임가스 프라이가스 이거 올라? 뭐야 저게! 냉장고! 이게 지구온난화를 부르고 있죠 에어컨 많이 쓰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에어컨 늘 틀고 있어요 저거 틀고 있어요 저거 틀고 있어요? 에어컨 틀고 있죠 저거 틀고 있어요 아 그 돈 돈을 못하는데 아 그 뭐지? 아 그 뭐지? 아 저거 뭐지? 아 저거 아 저거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아 시멘트 피! 아 치고 나가죠 와나나님 이거 채팅보면 큰일납니다 누가 봐도 시멘트였죠 아 이거 수상한데? 내 채팅창 안봤때면 우리 엄마아빠 명이 다 벌어 아니 무슨 와나나님 캐치마인드 엄마아빠가 오세요 이것도 이것도 그냥 바로 맞출 준비하세요 그냥 정리하게 될테니까 요비 버튼 뭐야 뭐야 아니야 레바, 레바 가만있어 레바 가만있어 어? 바람! 바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이다 누구야 이 누가 관광이야 지금 난 안 맞출게 난 안 맞출게 난 와나나해 와나나 코스프레 해둬야돼 바나나 코스프레 해야돼 정의현 아니야! 바나나야 엔딩 멘트 치고 이제 끝내자 오늘껀 만세 만세 바나나 2 어 안봐 채팅치지마세요 채팅치지마세요 바나나 레진 싫어함 바나나나 레진 찌쩍함 네이버저리 됐나요? 여러분 여기서 엔딩 칩시다 잠깐만 레바가 뭐 그린다 야 튀어! 다 튀어!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려고! 하지마! 하지마! 이 영상은 글로벌 너머 라이브 플랫폼 비고 라이브의 비용 지원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 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고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구글스토 비고 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암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들으세요 저 요오 요오! 아멘